아유 씨. 아유 씨. 직원님. 눈 좀 떠봐. 어? 정신 좀 차려봐. 눈 좀 떠보라고. 이렇게? 너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거의. 나 죽은 줄 알았어? 우리 자기 나 죽은 줄 알고 울었구나. 너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야. 나 잘했지. 어버 나 연기 못한다 하더니 잘하잖아. 저놈들 나 죽은 줄 알고 다시 난 찾아올 거야.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안 참는다. 내가. 완전 팝차 와간다, 팝차 와가. 뭘 얼마나 때려먹겠다구. 엄마! 지라야! 아이고, 내 새끼. 어디 보자, 내 새끼. 아, 봐봤자 잘생겼지. 엄마, 잘생겼지. 아, 이놈 자식이. 멋있어졌다. 멋있기는 해. 넌 어쩜 군보거리보다 뽀데가 안 나냐? 아이고, 왜. 멋있기만 하구만. 인간 좀 됐냐? 아, 진짜. 그 누나 빼고 오직을 했어. 나 빼면 재미없지. 춥다. 싸게 들어가자. 이놈도 먹고, 이놈도 먹어. 그만 먹여. 애 짜고 나겠네. 군인이 짜고 나면 안 되지. 엄마, 왜 울어? 좋아서. 우리 추라보니까 좋아서. 내가 그렇게 좋아? 엄마. 오늘 외방 나올 수 있지? 네. 아, 그래야지.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어떻게 얼굴 잠깐 보고 돌아가? 하루 데리고 자야지. 뭐하냐? 추운데. 여자들끼리 비밀. 엄만. 막 잠드셨다. 너 안 자고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주라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주라도 자식인데 나중에 말 안 했다고 원망할까 싶다. 그래야 지도 엄마한테 할 말 하고 맘 정리도 할 거 아니야. 하긴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차피 주라한테도 연락해야 할 텐데. 그때 갑자기 연락받으면 지도 놀랄 텐데. 지금 하게. 내일 가기 전에 하지. 내가 알아서 해. 나 주라. 이명, 나 주라. 너 군기 제대로 들었다. 나와봐. 왜? 쉿. 엄마 깨. 왜? 너 만약에 엄마 없으면 어떡할래? 엄마가 왜 없어? 어디 가? 저 할아버지랑 그런 거야? 그건 아니고. 그럼 뭐. 나는 엄마만 좋다면 상관없어. 누구랑 살든지. 겨우 그거 말하려고 자는 군인 깨운 거야? 군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 내 말 안 끝났어. 그럼. 해, 그럼. 자, 변화 자. 엄마 아파. 암이야. 폐암. 지금 뭐라 그랬어? 너 군대 오기 전부터 아팠어. 너 그때 집 수료한다고 못 오게 했을 때. 그때 수술받았고. 그래서. 그래서 울 엄마 죽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 업 된다. 어쩌면. 너 제대하기 전에 돌아가실지도. 아니. 너 휴가 나오기 전에 가실지도.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지금 하잖아. 엄마. 안 돼, 주라야. 안 돼, 주라야. 안 돼. 엄마한테 모른 척 해야 돼. 의지도 말고. 내 말 알아듣지. 공부 못해도. 뭔 뜻인지 알아듣지. 엄마. 조심해서 가. 그려. 근무 잘하고. 어여 들어가. 나 선생이야. 자르면 그만이지. 실력은 좋은데. 이것저것 학원 마인드가 아니라 못 해먹겠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아직도 여기가 학교인 줄 안다니까. 이 바닥에선 그거 안 통하잖아. 학부형들 전화 받느라 피곤해 죽겠어.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보게. 그쪽 선생 좀 연결 좀 해줘. 나 선생은 안 그래도 연말에 정리하려고 했어. 이게 뭡니까? 사표입니다. 사표요? 나 선생님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아직 후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심려 끼쳐드려서. 그리고 잘해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원장님 뜻에 못 따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봐요 나 선생님.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 집에 말도 못했어. 아직 집에 말도 못했어. 우선 낮에는. 막 노동이라도 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라도 뛰면서. 어떻게 해봐야지. 생전 그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그때 학교 그만둘 때. 저라도 말릴 거야. 나 어떻게 하나요. 나 어떻게 하나요. 나 어떻게 하나요. 진영이니? 그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빠. 별거 아니야. 너랑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귀걸이야. 난 선물 생각도 못한 게. 네 얼굴 보여준 게 선물이지. 날라리 맨드. 진짜인데.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여기로 날 데려오더라. 이 나쁜 놈의 발. 눈치코치도 없는 발. 초인종을 누를까. 전화를 할까. 그냥 돌아갈까. 그러다. 네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서 두드려봤다. 이렇게 네 마음도 두드리면. 지금 너처럼 반갑게 문 열어주려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술 마셨어요? 응. 병원 일찍 끝나서 밖에 나왔더니 다들 쌍쌍이더라. 크리스마스에 애인 있는 것들은 싹 다 얼음판에 엎어져 버려라. 이러면서 술 한잔 했지. 애인 있는 것들 다 미워. 그러게요. 너나, 너나 이게 뭐냐. 지지리고 우상이나 떨고. 눈이나 펑펑 쏟아져서 길이나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집에 못 가게. 나라야. 나 그렇게 쿨하진 못해. 말로만 날라리지. 너 못 보내주겠다. 이혼한 뒤로 진심으로 마음 준 사람 너밖에 없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디? 수고했어. 여기는 추가 요금이 있어서 15,000원은 주셔야 됩니다. 만 원이라면. 안 보내면 말고. 은 선생. 지금 대리 끝나고 가는데. 버스가 다 끊겼다. 거기 어디예요? 더기동 근처인데. 그럼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거기 가만 계세요. 바로 갈게요. кру. 추워. 건냐. 잠깐만 있어요, 선배. 맘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서 덜덜 딸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디라도 들어가겠지. 금방 올텐데 먹어라. 어디 들어가면 다 돈이지. 밥은요? 배고프죠? 아까 김밥 하나 먹었어. 김밥 갖고 돼요? 어디든 가요. 뭐라도 볼게. 아니야. 그냥 집에 가자. 제가 서요. 속이 안 좋아서 그래. 요즘 서와도 안 된다.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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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ingταν лат어 감사합니다. 응 비누가 없네 아 뭐해? 아 저기 저 잠깐 나와 봐 별이 깨 뭐하는 짓이야? 어? 솔직히 말해 은 선생하고 어떤 사이야? 뭐? 은근히 그 기집이랑 어떤 사이냐고 당신이 왜 이래? 도대체 이 시간에 전화 통화를 몇 번씩이나 왜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 툭하면 문자하고 선배 밥은 먹었어요 어디 있어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그 기집애가 뭔데 당신을 챙기냐고 더 이상 할 말 없다 할 말이 없어? 당신 이거 의부증이야 의부증? 학원에서 지금 끝났다고?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까지 해? 내가 무슨 거짓말? 좀 전에 그 여자 찾다고 왔잖아 그래도 내가 의부증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냐고? 뭐? 왜 이러내야 정말? 이비터로서 말하기도 싫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믿어! 한 번만 더 날 그런 놈으로 몰아붙이거나 핸드폰 뒤집어 그땐 끝인 줄 알도록 예? 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미칠 것 같아서 왔어요 오빠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이다 기집애 인사는 천천히 하고 그냥 솔직히 말해줘 뭘? 너 울 오빠 만나니? 뭐? 올케 언니한테 들었어 네가 울 오빠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는 거 나랑 너네 오빠랑 바람이라도 핀데니? 오해였으면 좋겠다 오해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해야 정말 오해 없다 바람이네 모네 그런 지저분한 말로 선배랑 나 농락당하는 거 존 심상해 올케 언니가 오해할만한 행동한 건 사실이잖니 문자하고 통화하고 툭하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면 그런 것도 안 되니? 인간적으로 선배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도 안 돼? 지금 이건 인간적인 게 아니라 남녀문제잖아 울 오빠 남자야 지금 선배 얼마나 힘든 줄 아니? 학원으로 옮긴 뒤부터 너무 힘들어해서 가끔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너네 올케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다 남의 가정 망칠 생각 없다 그냥 안쓰럽고 안 돼서 선배 지켜보는 것 뿐이야 그리고 너네 오빠 네가 몰라? 그럴 사람이니? 학원까지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해서 몇 번 술 마신 적은 있어 같은 과 선후배잖아 같은 학교도 근무했고 같은 과 선후배잖아 같은 학교도 근무했고 그 정도도 안 되니? 가만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우리 오빠 학원 그만뒀다고? 몰랐니? 무슨 소리예요? 학원을 그만두다니 요즘도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낮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엔 대리기사 뛴대요 언니 속상할까봐 말 안 했나봐요 저도 친구한테 얘기 듣고 알았어요 내 친구가 다른 학원 알아보느라 몇 번 연락하고 만난 모양이에요 학교 선후배고 또 같은 학교 근무도 오래 해서 그냥 친한 것 뿐이고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럴 친구 아니고 오빠는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저 갈게요 언니 어머니? 아저씨랑 바람 쐬러 얼른 먹고 가라 점심시간 30분밖에 안 준다며 응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나 없다 그래? 계세요 누구신데요? 딱 찾아왔네 어떻게 아시면서 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어디 계십니까? 누가요?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도저히 못 참겠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걔 찾기 전에 이유나 좀 합시다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럽니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이 수석 아 비키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비켜주세요 절대 못 비키죠 저한테 말을 하세요 뭔 일로 그러는지 왜 이래요 야 도망쳐 왜 이래요? 나오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일단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1시간 급합니다 아 저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가시면 됩니다 뭐랬는데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나 가시면 됩니다 놔봐 놔봐 아 왜 이래요 아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비 때문에 그래요? 검사 안 받았다잖아요 좀 빠져주세요 우리끼리 볼 일이 있습니다 볼 일이 뭔지 알기 전엔 못 데려가요 야 야 야 뭐하는 야 너라고 야 이놈아 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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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라 이대요 이창아! 이창아! 어, 왜? 어디긴 어디야? 학원이지? 지금 수업 중인데 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이게 무슨 가방이야? 무슨 일인데? 별이 잠들었어. 깨면 본유 탓을 외교. 화성이 금성인 알아서 키우고.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잖아! 이혼해. 뭐? 우리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nighttime 자음 네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